안녕하세요. 독립의 호가 복립민수입니다. 독립군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독립군들은 대한의 독립을 꿈꾸면서 만주와 간도에서 무기를 들고 젊음을 불태우셨죠. 오늘은 독립군들이 어떤 무기를 들고 활동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독립군들은 다양한 종류의 소총을 사용했습니다. 국가와 같은 중앙군수물자 공급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독립군은 각 단체마다 다른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소총을 입수했고 사용했습니다. 독립군들이 사용한 소총을 알아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한 소총들 중 상당수의 소총은 모신나강 소총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신나강은 러시아의 총기 제작자 모신과 벨기에 총기 제작자 나강의 이름을 한 소총입니다. 러시아 제국이 1891년 육군 제식 총기로 채택한 볼트액션 소총입니다. 러시아 제국은 1905년 러일전쟁과 세계 1차 대전의 참전함에 따라 막대한 양의 모신나강 소총을 생산하였는데 러시아의 공업기술력이 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자 타국에서 위탁 생산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는 미국의 레밍턴과 웨스팅하우스 두 회사가 제정 러시아의 주문을 받아 160만 정에 가까운 모신나강을 생산합니다. 제정 러시아가 혁명으로 무너지면서 이 미국 제 모신나강 소총들은 미국 정부가 일부 물량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총들은 체코군단에게 넘겨지거나 블라디보스토크로 파견된 미군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체코군단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오고 모신나강을 장비한 미군이 들어오면서 막대한 양의 미국 제 모신나강이 적백내전으로 혼란스러운 연해주에 풀리기 시작합니다. 적백내전으로 러시아 내부가 혼란스럽자 러시아 제식무기였던 모신나강은 아맘미에 판매되어 독립군들에게 장비되기 시작했고 특히 체코군단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유럽으로 귀환하면서 가지고 있던 장비를 독립군들에게 싼 값으로 불화하면서 대량의 미국 제 모신나강이 독립군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모신나강이 풀렸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일부를 일제기록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1919년 7월 18일 조선인의 총기운송 및 장정모직 헌병대 사령부관도 파견원의 보고에 따르면 조선인 개우피찌개는 러시아 과격파에게서 총기 3,500정을 얻어 상원보로 운송을 마쳤다고 하며 1919년 12월 10일 하얼빈 총영사는 독립운동가 이동위의 독립군이 러시아와 일본의 총기를 모두 합쳐 2만 5천여정을 갖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독립군들은 독일제 마우저 M187을 소총도 사용했습니다. 독립군이 사용하기 이전인 대한제국 때도 마우저 소총은 사용되었습니다. 대한제국 군대가 있던 때에는 러시아제의 무기가 대한제국 무기체제를 독점하다시피 하자 독일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대한제국이 세워지기 전 조선에서도 쓰였던 총이지요. 1894년 동학목민운동 당시에 관군이 사용한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마우저 소총은 당시 전세계로 수출된 베스트셀너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대규모로 물량이 풀려있었고 이 무기들은 다시 독립군의 수중으로 들어와 독립을 위한 무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일본의 제식 소총인 아리사카 소총은 1897년에 제조된 30식과 이를 개량한 1905년에 38식 소총으로 나뉩니다. 30식은 유럽의 무기를 모방, 제작하여 러일전쟁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개량하여 38식 소총이 제식병기로 채택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두 무기 모두 군대의 산과 고종 강제 퇴위로 인한 항일 일병투쟁을 탄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맞서는 독립군이 사용하는 무기가 일본제의 무기라는 사실이 아이러닉합니다. 만성적 무기 부족에 시달렸던 독립군들은 대량의 일본제 무기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세계 1차 대전 당시 러시아는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고질적인 공업력 부족과 수많은 무장 대상에 지친 러시아는 자체 무장을 포기하고 결국 무기를 수입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전세계에서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그 대상에는 일본이 있었습니다. 75만정에 달하는 아리사카 30식과 38식 소총이 러시아의 개량으로 수입되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에서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적백내전이 발생하자 백군이 개량의 아리사카 소총을 수입하였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에 풀려버린 아리사카 소총은 노획이나 구입을 통해 독립군의 수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청산리 전투 직전 일제 보고에 따르면 독립군들은 각 단체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정 부분 아리사카 소총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소 단위로 집계해도 1920년 8월 대한군정서는 11정 독군부는 41정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대한제국 군대해산에 반발했던 남대문 전투에서 일본 제국군이 대한제국군을 향해 발사하던 아리사카 소총이 다시 독립군의 수중에 들어와 일본군의 턱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와 전쟁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보여줍니다. 독립군이 사용한 무기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제식 소총인 슈타이어 소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슈타이어 소총이 독립군에게 입수된 경위를 알려면 먼저 체코 군단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체코 군단은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러시아와 봉부전산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제국으로부터 체코 지역을 헝가리 지역으로부터 슬로바키아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일부 군인들은 러시아로 망명하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체코 군단의 수는 약 10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오스트리아 제국군 재식 장비를 가지고 오스트리아 제국에 대항하는 군대가 탄생했고 이들은 연합국 측에서 수많은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포시비키 정부가 오스트리아 제국 독일 등 동맹국과 브레스트리 토프스크 협정을 맺으면서 그들과 싸우던 체코 군단의 위치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휴전에 반발하며 자신들의 무장력을 바탕으로 서역으로 이동해 체코 슬로바키아의 독립을 위해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쪽으로 가는 길은 독일이 정령해 이동할 수 없었고 체코 군단은 동쪽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배를 통해 서부전선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시베리아 철도를 활용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체코 군단은 1918년 7월 6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고 1920년까지 머물려 차례차례 유럽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은 떠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독립군에게 판매했는데 여기에 오스트리아 제국에서부터 지구를 반바퀴 돌아온 슈타이어 소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체코 군단이 독립군에게 넘긴 슈타이어 소총에는 독립의 염원과 독립을 위해 싸우는 독립군에 대한 동병상련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립군이 사용한 권총, 기관총, 수류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20년대 독립군은 간도와 연해주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무기를 입수했습니다. 물론 주력 개인화기는 소총이었습니다. 독립군이 다룬 소총에 대해서는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독립군이 사용한 권총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독립군은 다양한 종류의 권총을 사용했습니다. 마우저, 콜트, 브로우닝 등 다양한 제조사에 권총이 운용되었는데 이 권총들은 주로 유럽에서 제조되었고 독립군 장교들이 사용하였습니다. 독립군이 다뤘던 권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우저, 권총 독일의 총기 제작사 마우저에서 생산된 권총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모델은 시그 16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러시아의 레니니 홍범도 장군에게 선물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박스형 탄창은 당시 매우 비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특이한 고정형 탄창을 쓰고 있습니다. 권총집을 활용해서 개머리판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매우 특이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남은 사진에서 이 권총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우저의 M1910 모델입니다. 영화 암살에서 안호군이 사용한 권총도 M1910의 개량형인 M1924 모델입니다. 실제로 의열단 등 다양한 항의무장단체에서 사용한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우저사의 권총은 세계 여기저기에서 가피품이 쏟아져 나온 베스트셀러였기에 구매와 탄약보급이 수월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가피품을 제작했기에 입수와 운용에 더욱 용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28년 7월 일제보고서에서는 정의부에 소속된 병사 중 반수는 마우저 권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참외부와 신민부에서도 마우저를 운영했습니다. 1895년 존 브라우닝이 설계하고 개발된 FN M1900은 권총은 안중근 의사가 사용한 권총으로 유명합니다. 벨기에에서 생산된 이 총은 73만 정이 생산되었고 전세계에 팔려나갔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준비하던 연애주에서도 구할 수 있었죠. 1909년 10월 26일 하울빈역에서 안중근 의사는 두 정의 브라우닝 M1900 권총으로 일본 제국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고 대한독립의 당위성을 세계만 방해 알렸습니다. 브라우닝 권총은 하울빈 의구 이후에도 독립군에게 꾸준히 사용되었습니다. 1924년 3월 일제의 정보보고에 따르면 대한통일부 5중대 120명은 브라우닝 권총 80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모신나강 소총의 사례와 같이 벨기에의 나강 형제가 만든 나강 M1895는 러시아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모신나강 소총의 라이센스에서 문제가 생기자 라이센스를 대가로 나강 권총을 육군 제식 권총으로 채택합니다. 나강 M1895 권총은 리물버 권총으로 러시아 제국에서는 툴라 조병창과 유럽 공장에서 50만 정 이상 생산할 정도로 많은 생산수를 자랑했습니다. 나강 권총은 세계 2차 대전은 물론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수많은 나강 권총은 러시아가 혼란한 틈에 독립군에게도 흘러들어갔습니다. 만주에서 활동한 독립군들이 장비한 권총에는 이 나강 권총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록상에는 7연발 소총으로 나타나는데 이 기록들을 볼 때 독립군들이 나강 권총을 운영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대한국민회는 7연발 권총을 50정, 대한군정서는 25정, 독군부는 7정 운영했습니다. 또 1921년 활동한 광복단은 3개 지대 모두 합쳐 70여 정의 7연발 권총을 운영했습니다. 특이한 외형과 작동 방식을 가진 독일의 권총인 루거피팔도 독립군에 의해 운용되었습니다. 독일의 게오르크 루거가 1898년에 설계한 권총입니다. 1908년에 독일 육군에 정식으로 채택되면서 대량으로 사용되었고 1차 대전 당시에 참호전에서 사용되며 유명해진 권총입니다. 루거피팔은 청산리 전투를 준비하던 독립군들의 무장상황에 대량으로 보이는 권총이기도 합니다. 당시 대한국민회는 30정을 독군부는 6정을 운영했습니다. 대한국민회가 많은 수의 루거권총을 운영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남부권총은 일본에서 제작된 권총입니다. 일본인 남부키지로가 설계에 참여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일본군의 제식권총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도쿄포병공창에서 생산되었고 1904년 노일전쟁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1902년부터 1945년까지 다양한 버전과 27만 종에 이르는 많은 수의 남부권총이 생산되었고 그 중 일부는 독립군에게 들어갔습니다. 독립군은 일부지만 남부식 권총을 운영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죄를 통해 입수하거나 노획을 통해 운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 당시 대한군정서는 8정, 대한국민회는 10정, 독군부는 5정을 사용했습니다. 이 권총들은 청산리 전투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독립군이 사용한 소총에 이어 권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독립군들은 중국과 연해죌를 통해 구입하거나 노획을 통해 권총을 조달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본격적으로 독립군이 형성되던 1920년대부터 쓰여져 독립을 달성하는 1945년까지 독립군들의 든든한 무력이 되어주었습니다. 다음에는 독립군이 사용한 기관총과 수류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할 때 사용한 기관총과 수류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립군은 일본군에 비해 소수였기에 치고 빠지는 유격전에 특화되어 있었고 타국에서 힘들게 생활하는지라 물자 부족과 무기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열정은 있었지만 강력한 화력의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무기의 가격도 문제였지만 돈이 있다 하더라도 무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지요. 강한 화력을 가진 기관총과 수류탄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독립군은 무기의 수화질, 화력의 열쇠를 극복하기 위해 소수지만 기관총을 무비해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기관총은 운영했지만 어떤 종류의 기관총을 사용했는지 기록에 남은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일제기록에는 몇 장의 기관총이 있는지는 나와있지만 그 종류는 적혀있지 않죠. 오늘은 철기 이범석 장군이 남긴 우등불의 기록을 따라 독립군들은 어떤 기관총을 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의 중기관총 PM M1910 러시아제 맥심 기관총입니다. 맥심 기관총은 1884년 하이런 맥심이 개발한 최초의 현대적 기관총입니다. 총탄의 반동을 이용해 완전 자동 사격이 가능해졌고 분당 600발이라는 당시로서는 경의적인 발사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맥심 기관총의 성능에 놀란 유럽 열강은 앞다퉈 재식 무기로 채택합니다. 러시아 역시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대량으로 기관총을 구입하고 국내 생산을 목표로 영국에서 아이센스를 사들여 툴라 조병창에서 1905년 맥심 중기관총의 러시아 버전인 PMM1905를 개발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계량을 거쳐 PMM1910을 운영합니다. 이 러시아제 맥심 기관총은 다른 러시아제 무기와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전선에서 활약했는데 우리 독립군도 이 기관총을 운용했습니다. 청산리전투에 참여했던 이범석 장군은 자서전 우등불에서 독립군이 러시아제 맥심 기관총을 산문 운용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국제 루이스 기관총입니다. 루이스 기관총은 1차 세계전전 당시 세계적으로 사용된 경기관총입니다. 미국에서 개발되었으나 미군 제식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영국의 총기회사 BSA는 이 총을 영국군 표준탄에 맞추어 생산했고 가벼운 무게와 준수한 성능으로 1913년에 벨기에군 제식에 채용되었습니다. 뒤이어 영국군도 사용합니다. 루이스 기관총은 경기관총이라는 분류답게 가벼운 무게와 준수한 성능으로 수많은 군인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제식으로 채용한 영국과 벨기에 뿐 아니라 1차 세계대전 연합국인 미국, 영국, 러시아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체코 군단도 루이스 경기관총을 사용했고 결국 북로군정서에까지 이문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루이스 기관총은 이범석 장군 저서에 미시 기관총으로 나타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맥심 기관총의 특허를 피하기 위해 사진에서 보이는 매우 특이한 탄창 형태를 채용했고 덕분에 식별하기 몽이한 무기입니다. 자료를 찾다가 이 사진을 발견했는데요. 1920년간도 참변 당시 일본군이 한인 마을을 공격하여 무기를 압수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압수당하고 있는 무기들 중에 루이스 기관총의 형태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청산리 전투 이후 북간도에 루이스 기관총이 운용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제 기관총 M1895 콜트 브라우닝 기관총 1문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총은 미국의 브라우닝 형제가 개발하고 콜트에서 생산했습니다. 루이스 기관총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개발하고 생산했지만 재식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캐나다, 영국, 프랑스군도 사용했고 러시아의 적백 내전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체코군단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우닝 콜트 기관총도 체코군단을 통해 북로군정서로 입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독립군은 어느 정도의 기관총을 운영하고 있었을까요? 1920년 8월 일제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군정서는 7문, 대한북로독군부는 2문을 운영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독립군이 운영한 기관총은 매우 적은 수였지만 무기의 수와 질에서 열세였던 독립군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화력이었습니다. 다음은 독립군의 화력을 책임졌던 또 다른 무기 수류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20년 8월경에 작성한 일제의 한 정보기록에 독립군이 수류탄 1550개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남아있습니다. 독립군은 어떤 수류탄을 썼을까요? 홍범도 장군이 활동할 당시 사용한 탄안과 수류탄 사진이 남아있어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수류탄은 형태상 영국제 밀즈 수류탄이거나 그 복제품으로 보입니다. 밀즈 수류탄은 최초의 지연신관식 수류탄으로 영국 윌리엄 밀즈 공장에서 개발, 제조된 수류탄입니다. 만주지역 독립군 부대도 영국제 밀즈 수류탄을 2천 개 정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제 밀즈 수류탄의 단점을 보완한 프랑스제 F1 수류탄도 독립군에서 쓰였습니다. F1 수류탄은 더 단순한 형태로 생산성을 높이고 근접전에 사용하기 쉽게 개량되었습니다. 의열단도 의거 용도로 F1 수류탄을 활용했습니다. 김상욱 의사가 종로경찰서에 투척한 폭탄 역시 이 F1 수류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간도와 만주에서 활동했던 독립군들은 부족한 화력을 만회하기 위해 소총과 수류탄을 주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간도 지역 독립군 부대의 대다수는 수류탄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러시아, 중국과 일본에서 복제해 사용하던 수류탄 등을 노액하거나 구입하여 사용했습니다. 1920년 8월 대한군정서는 수류탄 5상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단체의 독립군의 수가 적더라도 수류탄으로 화력을 보충한 것이지요. 대한국민회, 대한북노독군부는 물론이고 대한신민단, 대한일민단까지도 모두 수류탄을 운영했습니다. 오늘은 독립군이 사용한 기관총 수류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타국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애환이 담긴 무기를 통해 자유로운 오늘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